1.2.1 내가 재미있는 수기술 하나 가르쳐 줄까요? 네! 뭐? 보통 이제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식의 느낌이 있는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상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툭 이렇게 해서 내가 팔을 이렇게 잡으면 이 상태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 막아요 그 다음에 이걸 제껴주는 거예요 제껴주면서 여기를 잡아요 이건 이렇게 잡으면 타격하듯이 툭 치듯이 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나도 똑같이 해서 가고 막고 똑같이 여기 치고 여기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끈이 조심히 자 다시 뒤에 뭔 느낌인지 알죠? 그냥 빼고 난 다음에 톡톡톡톡톡톡! 그것만 하면 돼요 다시 그냥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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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, 둘, 셋 그럼 똑같이? 연주씨도? 하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터치하듯이 해놓을 수 있어요? 와, 너 못 받아서 내가 못 받았어요 지금 아니에요, 제가 못 받았죠